도원도 못하고 너무 놀러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지비비 마지막 플라스탄에요 벌써 지지비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되게 짧고 굵은 활동이 있던 것 같아요. 아... 모모들이 있어서 되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로. 우리도 재밌었어요. 어... 저희가 이 마마플러스 무대 나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아 이 마마플러스 괜찮을까? 뭔가 모모들이 좋아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우와 약간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되게 그중에 별이랑 되게 정말 별을 열정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같이 되게 열심히 그 다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veterans 배고파. 아이고 그럼 뭐예요? 뭐예요? 흠소리? 흠 twelve? 어떤osed? 스토리요? 스톱? 노벨씨예요? 저예요 아 신나 봐 너무 황당해서 소초비는 누구예요? 저요 소초비가 누구예요? 토끼요 저요 자 오늘 또 여기에 이제 팬사인에 어제 와주신 분도 계시고 이번 지지비비 활동에서 팬사인에 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와주신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혹시 또 저희 이번 팬사인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플과 노모의 캐리 플러트 아 인사를 왜 해? 아 인사를 해야 되더라고 하하하하 둘 마마웅 플러트 영콩 짧고 짧고 영콩 네 플러트 마플과 노모의 캐리 플러트 모모님들 인기가 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또 이제 모모들이 원하는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잔뜩 넣은 약간 파도라의 상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꼽아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르룩 정말 제작이었어 아 별아 어 기대고 한 손을 불러주세요 아 아 왜 아 마마웅 아 모모님 하다네 가락 파도 제대로 보여줄대요 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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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가 머리를 뜯습니다 엔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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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찐머리인데 나는 머리 뜨니까 나는 찐머리인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언니는 절로 된가봐 싫어 진짜 진정하자 진짜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근데 왜 나는 싸우지 말아요 근데 잠깐만 눈문들 눈문들 변태야 눈문들 변태 미니네 인정해 미니네 인정해 야 매추 해주세요 야 매추 야식 메뉴 추천 야식 메뉴 추천 다 알고 있는거 아니에요? 야식 메뉴 한번도 혹시나 난 지메추 해주세요 지금 메뉴 추천 지메추 그러니까 너 질문 아니에요 ㅎ 미미는 시 Present. 아 으 오오오오 추천하고 싶어요. 별로의 분미 샘트윗 진짜 맛있어 별로의 근데 저는 고수를 못 먹어요 나는 고수 땡 나는 닭발비 먹고 싶어 나 이제 다 먹고 고급어 길이는 거야 V마시 하실게 진짜? 나 지금 닭발비도 먹고 싶어 나 다시 닭밑잎 샌드위치 좋아해 닭밑? 나 물어 모르는데 왜 싫다고 말하니? 내 꺼야 뭘 먹어야 되지 전용맨이 추천드렸어 오늘의 팀하이 더 많은 포토타임 오 라임이야 오늘의 팀하이 오늘의 팀하이 더 많은 포토타임 와우 워치 라임인데 일단 오늘의 팀하이 오늘의 팀하이 오늘은 케어를 받고 왔어요 트위트먼트랑 비케어까지 오오오 브라보 아 브라보 인생아 인생아 오늘의 팀하이 저는 오늘의 팀하이 오늘의 팀하이 뭐야 왜 아 오늘의 해 해를 제가 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홑 네, 집에 있는 거에요 가방 있는 척해서 도망 있는 척하네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잘했어요 무모한테 오갱고로 인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갱고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많은 마음이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따라야 해요 잠시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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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얘 깔여가지고 지금 토작지에는 것도 얘기한거지 아니 얘 깔여가지고 머릿속에 완전히 표시구 이게 나오다 우리가 하언들 마클로 응원을 굉장히 없기 때문에 2.이제 나왔네 왓타슈타키와 만라노 슬컹 별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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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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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대국어 아 대국어 어디 가시죠? 나왁이까 고쿤다 랑랑타 랑랑타 우리가 투어 때 배웠던 거 같아 고쿤다 쌈쌈 쌈쌈이 쌈쌈은 아니에요 솜컵이에요 그 전 건 한 거예요 이 책이 기억나 아침이야 머리를 한번 만들어 assalamualaikum 그렇게 안한다고 근데 우리가 갔는데 어 맞아 안한다고 그래서 언니가 쌈쌈 이렇게 안가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다행이네요 멍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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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번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용콩 별꽁 활씨름 대결하면 누가 있냐 이렇게 이게 진짜 궁금한가 봐 이거는 그냥 가진 거 모르죠 아 ela 여기 잡고 그리 이거 붙여 여기 붙여 아 들어가 일단 그래서 쉬워 water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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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 siinä 별이가 사실 팔 힘이 세요 근데 언니 볼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이겨내요 저 그걸 못해요 나도 그걸 못하잖아 왜 너 앉아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이겨내요 되게 어필한 말이야 별이가 팔 힘이 세고 저는 하체 힘이 세요 다리 씨를 다리 씨를 다리 씨를 어떻게 하세요 아 의자를 해가지고 다리는 제가 입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네 진짜 너가 안을 할래 부탁드려야 돼 내가 일단 안을 할까 나도 하체 힘이 내가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제가 잊었습니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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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손이 아파 준비 준비 아 잠깐만 준비에요 아 얘 뼈가 아파 떠마 11.10 아이 아무래도 다 이긴거 같은데 제가 이겼습니다 아 나요 어제처럼 불러주세요 어제처럼 어제처럼 불러주세요 어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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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기 이제 제 파트 기억나 그쵸? 항상 기억을 잘 못해요 내 파트 기억도 안 나 다음 마마무 플러스 컴백 모모 컨셉 무슨 컨셉? 아 무슨 컨셉 하고 싶어요? 섹시 플리즈 모모는 섹시가 뭐예요? 모모들이 생각하는 마마무 노래 중에 섹시가 뭐예요? 어떤 느낌?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우리끼리? 5,000만 원 상상을 하고 싶다 이거야 대왕 그래픈데? 가사를 보면서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라는 걸 모모들 너무 며칠 모모들 머릿속에 모모들 너무 며칠 일단 섹시의 기준이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우리끼리 춤을 춘다고 그런 노래가 타이틀에서 좋겠어요? 그런 노래가 타이틀에서 좋겠어요? 아 그것도 아니고 아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타이틀곡이 어떤 컨셉에서 좋겠어요? 가다봄 가다봄 약간 힙합 좀 센 음악을 원하는 건가? 랩이랑 보컬이랑 아 아 그런지 여기는 엄청 장모로 그렇지 맞다 아 모모들의 의견 고려하겠습니다 워어 myös 또 하나 케미 플러스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시그니처 만들어주세요 우리 둘부를 말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무들이랑? 무무들이랑 무무들이랑 아하 어떤 걸 해야 되지? 아이디어로 주시겠어요? 이거를 혹시 누가 주셨나요? 저 맨 뒤에 왠지 입을 딱 받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팔짱 깨서 아님처럼 하고 있고 검정 마스크에 지금 검정 마스크라고 봤어 다시 다시 야 제 다리 안 났어요 자 이거는 이거는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우리들만의 캐릭터로 우리들만의 캐릭터로 캐미 진짜 막생각했잖아 캐미 캐미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오 이거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아이고 일단 그거는 차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신세대 걸그룹 걸그룹? 걸그룹? 걸클럽이라고? 걸클럽? 신세대 걸클럽 5회 안에 플러스 아 신세대 걸그룹 5회 안에 플러스 3억을 또 볼 수 있을까? 아 저희가 3억 또 열심히 무무들이 원한다면 또 열심히 아 또 TMI로 하나 얘기하자면 어제 저희 대표님을 찾아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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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X, 나누기, 제곱 마바부 플러스 마바부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자, 마바부 나누기 제곱 마바부 제곱 마바부 마바부 아, 루트 있었는데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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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마바부 루트 오케이, 뷔기는 어떻게 해요? 마바부 루트 루트 자, 또 하나 뽑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아, 별이 언니 사랑인걸 한 소절 오늘 날씨는 널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날들이 원해도 내 아래는 불러야지 아 너 불러야지 아니 너만 사랑 너 하나만 너 하나만 아니 다음 거 좋아야지 다음 거 슈퍼 슈퍼캡도 불러도 와우 어 슈퍼캡 너 거의 가마자 잡았잖아 그거 이거 너무 근데 왜 박쓰리 선수님 잠시만요 지금 가사를 참고 제대로 한번 죽으신 가사 러시아 가사 섭섭 바다 침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I let the wind go high and let the crowd go wide You know she gon' make them all the light Wow, but so we first time that I saw her I thought she was so kind, I got it from an age on seven Now I get it, why they all look up at her If you don't know what I mean, why don't you look up at all the data? Darker, she's from Canada, it's scary All the other ones, we just start calling and copy her No, I'm not gonna do that right Can't even copy her, can't even copy her No way, that's a fairy fairy Want to be a champion and nobody can copy her No, I'm not gonna forget her Don't try to copy her I'm so sorry, I got it This song, we got 8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So, 8 in the end of the year Want to be a champion and... This song, I got a lot of fun This song is really har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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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hard 나쁜놈, 귀여운 버전 Okay Okay So, I'll show you this 나쁜놈을 보여드릴까요? b-itz i'm so sorry Someone's going to bounce B-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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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great B-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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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ект B-itz B-itz 나 귀여운 버전 부부들과 웨딩마치 먹방 나쁜 동화만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오늘 칠 수도 있거든? 아 진짜? 아 진짜? 어 나쁜 동화만 끊어주실 수 있나요? 어 나쁜 동화만 끊어주실 수 있나요? 아가씨가 모든 Code 아 진짜? 아lock's suit 어 쓴 것ioè Consultовые crust 이제는 내 손이 떨린구나 피꽃이 멈춰서 뜨면 내 앞에 떠 맞추면 나 이렇게 아픈 거길 따라 사뿐지며 바라봐 지적이는 사랑도 구슬프겠네 나뿐 넌 못 깨지 않는 삼대 소독놈 사랑해구라 거짓말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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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없는데요 날 거친 듯 나 viruses 네가 웃고 나는스 furnace 너 빨리 나린거야 지지지지우러 compose En Obrigado 레이아 runs 長ie 내 주만 남은 정화 안 보여 괜히 척하지 말고 그냥 입힌 놔 이리 가봐 가봐 지금 너도 끝나봐 너라겠다 내가 맘에 맞췄니 니가 원하는 거 다 누르겠지 너란 따따따따 니가 맘에 맞니 언제로 쉬냐 니 진짜 봐봐 잘 못했던 지고 나보다 나이잖아 내 거친 저 꽃들만 내 한도 떠나주네 나 이렇게 예쁜 거 같길 땐 너란 따따따 못 깨지 않는 3대 도둑놀 사랑해 나 거짓말아 너란 따따따 날 두고 떠나실네 도둑가 나뿐다 못 깨지 않는 3대 도둑놀 하나 땐 하나ا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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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자 마이크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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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아 이거 좀 해야겠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 아 진짜 좋아 우와 오우 나 보기갔어 나 보기갔어 아우 아! 도맨태라 아 나 더 나 더 나 더 자 자, 은별씨. 왜 줘. 아, 은별씨. 자. 오늘. 오늘. 저희 GGBB. 왜 줘. 왜 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무무들. 마지막으로 또 무무들과 기념사진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주세요. 한 번 쏘세요. 쏘세요. 준비하시고. 아, 진짜 좀 많이 가. 이 친구. 고글보글 쏘세요 준비 됩니까? 네 보글보글 보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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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되겠어? 뭐야? 뭐야? 드디어 카피 본다! 오우! 축하드려요! 오우! 자, 은벤씨! 뭐야? 언니, 아빠 저 종주야! 해봐! 해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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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터면 안 돼 지금! 오우! 오우! 여기 앞으로 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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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짜증나! 자, 모모들이랑 저희가 이제 지금 2분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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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ed타지 오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안 닦아보니 차가워 자, 오늘 저희 마마 플러스 지수 비비 활동은 마지막이지만 또 조만간 바로 또 금방 찾아올 테니까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거세요? 네! 오케이, 그때 조만간 다 기억했어요 오늘 그때 또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마모 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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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유호 다 먹어요 카메라를 다 봤어요 이걸 이제 핸드폰 카카오 프로필러 해놓으면 다 내놓자 핸드폰 포함로 해야 동의를 와요 잊어드세요 여러분들 안녕 모모들 맞춰 맞춰 하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 안녕 디지원 디지원 나 모르죠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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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